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7대 12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낸 롯데는 5회까지 1점차 리드를 지켰지만 7회 넉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고 9회에도 잇따라 점수를 내주면서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7승 1무 17패를 기록한 롯데는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7승 1무 17패를 기록한 롯데는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